바람 불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치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치 이런식으로 여기서 바람을 쏴주고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그치? 그러면 이거는 또 이리로 쏘고 이리로 쏘고 저거 이리로 옮겨서 컴퓨터 시키고 완벽해 그러면 안 더워 샤워도 별로 할 필요 없어 저기 앉아있거든 바람 저리로 나가고 어저께 그저께 이거를 이리로 옮긴다고 컴퓨터 뒤에 이리로 옮긴다고 왜냐면은 어 컴퓨터 뒤에가 뜨거워 지잖아 그치? 이건 절대 키면 안되고 어저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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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왔잖아 밤에 얼굴을 보는데 아침에 또 얼굴이 또 가라앉네 이건 있는거야 아직 아직까지 펑은 하고 그런게 있는거야 밖에 그치? 눈도 조금 보셨잖아 왜냐면 옛날 같지는 않은데 퓨가 음... 그냥 하도 그냥 밀고 닦고 그냥 하도 그래가지고 깨끗해진 것 같아 잠시만요